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중혜 전영민 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또 이렇게 해초밥 입니다. 여러분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체내물이고요. 요거는 시라쿠 입니다. 여러분들.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것은 지금 서비스로 왕갑니다. 요 앞에 작은 팩은 서비스로 왕갑니다. 여러분들. 해초밥. 여러분 늘 만나 겠죠. 와 진짜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. 잠수의 후에는 요거 먹는 실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수의 후에는 실방에 먹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푸짐하지? 여러분들. 항상 푸짐합니다. 자, 여러분들.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